안녕하세요. 이지식스의 우경식입니다. 제목 보시면 제가 뉴욕에서 한 번 망했고 서울에서도 망했고 저희는 설마 홍콩이나 중국에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면서 또 망할까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저희가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어떤 핑계를 낼지 잘 보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저희 팀원들의 구성을 보면 저는 굉장히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교에서 좋은 공부를 한 친구들과 함께 창업을 할 수 있었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새로운 기회들을 늘상 늘상 찾아가면서 계속적인 도전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런 좋은 멤버들을 통해서 저희가 사업을 할 수 있었고 아직까지도 지금 저희가 첫 창업이 2012년인데요. 12년 이후에 아직까지 저희는 투자 없이 지금까지 버티고 있고요. 이 버티는 과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실패가 있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되게 기본적인 세트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창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준비를 했던 거는 사람, 시장, 시기였는데요. 저희가 제가 앞서 보여드린 저희 창업 멤버들을 꼬실 때 했던 얘기가 야 너 다 믿잖아. 그리고 우리가 지금 도전하고자 하는 시장이 얼마나 큰 시장이니. 뉴욕이라는 시장도 있고 중국이라는 시장도 있고 이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도전하느냐 하면 언제 해보겠니라는 이런 조건들로 친구들을 꼬셨었는데요. 지금 앞서 말랑스튜디오의 김영우 대표님도 딱 이런 조건들로 자기 팀원들을 꼬셨을 거예요.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 물론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는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실수를 모두 다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영우 대표님도 분명히 하셨을 겁니다. 내 아이디어는 이 세상에서 최고고 이걸 난 다른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지 않아. 일단은 비밀로 하고 그 다음에 기술에 대한 욕심을 내고 조금 더 기능을 더해서 만들어보자. 그 다음에 영업은 글쎄 우리 제품이 좋으니까 일단 내놓으면 잘 팔릴 거야. 그러니까 영업에 대해서는 일단 신경 쓰지 말고 기술적으로 좀 발전시켜보자. 그리고 협업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야 우리가 만들면 더 잘 만들 수 있는데 야 네이버 카카오 야 됐어 우리가 만들어. 우리가 만들면 잘할 수 있어. 그러니까 만들어보자 라고 시작을 해서 이런 실수들을 범하고 마지막으로 자본에 대한 안심 투자는 금방 될 거야. 우리 아이템은 정말 좋은 아이템이니까 금방 투자를 받을 수 있을 거야. 너 나 믿지? 우리 해보자. 투자는 정말 잘 될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 이런 다섯 가지 실수를 정말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 첫 창업을 시작했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고 공부를 한 이후에 취직을 했다가 진짜 회사 다니는 게 너무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미뤄뒀던 창업을 해보자. 뉴욕을 나가기 전에도 창업을 하려다 한 번 망했었거든요. 그래서 뉴욕에 가서 그럼 창업을 해보자 해서 친구들을 꼬셨고 창업을 했습니다. 앞서 보여드렸던 그 다섯 가지의 실수들 중에 어느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모든 실수를 똑같이 다 범했어요. 그래서 망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보면 정말 100%의 확률로 망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뉴욕에서 했던 거는 보여드리기도 부끄러운 소셜 네트워킹 서브스튜이었는데요. 이 다섯 가지 조건들을 다 만족하고 나니까 정말 여지없이 망하더라고요. 딱 망하고 나니까 정말 되게 허탈할 수밖에 없었고 그 과정 이제 뉴욕에서의 사업을 정리를 하고 저희는 이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뉴욕과 서울에서 양 팀을 구성을 했었는데요. 서울에 있는 개발팀과 뉴욕에 있는 팀들이 서울의 한 곳에 모여서 그럼 이제 다시 서비스를 기획을 해보자. 다시 진행을 해보자 하고 또 한 번 과정을 진행했는데요. 저희는 역시나 그 다섯 가지 실수 중에 딱 한 가지 아이디어에 대한 자부심 아이디어는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이디어니까 그래도 한 번 도전해보자 라고 했지만 기술에 대한 욕심, 영업을 무시하는 것과 협업을 무시하는 것 그리고 투자는 역시나 투자에 대한 되게 어리석은 생각들은 언제든지 돈은 들어올 수 있을 거야. 그 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하는 거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역시나 로케이션 베이스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를 또 한국에서도 했었는데요. 마지막으로 실패한 아이템은 Vox라는 12초 녹음 서비스였습니다. 그거는 역시나 이런 기술 욕심, 또 시간적으로 더 많은 기술을 더해서 만들어내보자 라고 했었고 그 과정에서 또 한 번 망했습니다. 이 뉴욕과 서울에서 망하고 나서 저희가 서울에서 서비스를 진행하면서 눈을 돌리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한국이란 시장이 과연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나 모든 걸출한 플레이어들이 나와있는 한국이란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기서 과연 우리가 정말 성공을 할 수가 있을까 성공을 한다 해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마켓 시연은 어느 정도 될까 그런 거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을 했었고요. 그래서 2014년도 겨울에 제가 중국을 돌아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상해에도 가보고 북경도 가보고 그 다음에 심천도 가보고 홍콩도 돌아다니면서 그럼 중국이란 시장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물론 그 2014년 겨울에도 BAT는 이미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고 디디라는 업체도 엄청나게 성장해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라고 저희들은 질문을 했었는데 저희가 내린 결론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중국을 가야 된다. 중국에서 어느 정도 되게 작게나마 성공을 하더라도 한국에서 우리가 중간 이상의 성공을 하는 것과 비슷한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저희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홍콩이라는 곳에서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 했을 때 역시 홍콩 심천에서 저희가 서비스를 오픈하고 계획을 하면서 모든 실수를 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기술에 대한 욕심이랑 자본에 대한 안심은 여전히 피할 수가 없었어요. 이 세 가지 실수를 어떻게 반복을 했는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럼 홍콩과 심천에서 도대체 나는 무슨 서비스를 진행을 했던 걸까 저희가 처음 찾은 아이디어는 홍콩이라는 시장과 심천이라는 시장의 지역적 특성에 있었습니다. 홍콩과 심천은 국경이 있는데요. 사실 홍콩이 중국에 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직 국경이 유지되고 있고요. 그 국경이 반환된 이후로 50년간 유지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국경 사이를 넘나든 사람 숫자가 하루 평균 65만 명입니다. 65만 명이 그 홍콩과 심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요. 그 홍콩과 심천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을 서비스하기 위한 대중교통과 프라이벳 카서비스가 굉장히 성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기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프라이벳 카서비스가 한 45년 50년 이상 된 서비스가 존재해 있었고요. 그 시장이 디디가 그렇게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서비스로서 그 시장 전체를 다 갖고 있는 서비스가 없었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을 할 때 그렇다면 이건 우리한테 기회다.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저희가 그렇게 아이디어를 찾았었던 거고요. 그럼 그 서비스를 우리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 그냥 고객 앱과 기사에 우버 같은 서비스로 만들어야 될까? 그렇게 한번 접근을 해보자 하고 예약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을 했었는데 굉장히 재미있었던 건 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즈니스 네이처가 일반 그냥 차량 택시 서비스랑 좀 다르다는 거였어요. 그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업체들이 개인 기사들을 고용한다기보다는 렌트카 회사가 차량을 구매해서 그 차량에 듀얼 플레이스를 붙입니다. 홍콩에서 등록된 차량 번호판과 중국에서 등록된 차량 번호판을 붙이고 그 차량을 운영을 하는데요. 차량 한 대의 가격도 한 1억여 원이 되는데 각각의 등록할 수 있는 번호판 가격조차도 플레이트 하나당 한 1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차량을 굴리기 위해서는 한 3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하고요. 그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역시나 기업 레벨로 가야 되는 거고 저희가 같이 협업을 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가장 차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업체도 국경을 넘는 서비스 차량을 운영하는 업체 중에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차량 수는 한 20대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접근을 했던 건 그럼 이 예약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보자가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이었고요. 영업이랑 협업은 일단 중국이라는 시장이니까 제가 함부로 무시를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부터 시작할 단계부터 중국에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가지고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앞서 김용호 대표가 중국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접근했던 방식은 홍콩의 법인을 먼저 세우고 중국의 파트너의 이름으로 중국의 법인을 세운 다음에 저희도 역시나 VI 구조로 접근을 했었고요. 사실 저희는 법인을 설립하는 데 한 일주 만에 다 끝냈었거든요. 그래서 8개월이 걸리셨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영업과 협업에 대한 과정을 내국인과의 파트너십을 통해서 해결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나 저희가 한 5년 동안 빼먹지 않고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자본에 대한 안심인데요. 저희는 저희 서비스에 대한 역시나 자신감이 있었고 매출이 예상대로 나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심지어는 저희한테 투자를 하겠다는 투자자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제시한 밸류에이션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우리의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냐. 당신 돈 필요 없다. 우리가 버텨보겠다라고 했었고 그게 정말 결정적인 실수였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열심히 버텼습니다. 크로스보더 차량 시장만 놓고 봤을 때 한 1조 정도의 시장이 되는데요. 1조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은 차량 서비스에서 10%의 커미션을 가지고 가는 시장이었고요. 그 전체를 계산해봤을 때 저희 손안에 들어올 수 있는 프로핏은 마켓을 전부 다 잡았다고 해도 한 천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투자자분들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시장이 너무 한정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찾아내던 방법은 그럼 홍콩과 심천에만 머무르지 말고 중국 내륙지방이랑 다른 나라도 가는 것이 어떨까. 지역적 확장을 꾀해보지 않았던 게 저희가 찾았던 방법이고요. 그 와중에도 정말 재미있게 찾아내었던 정말 의미 있던 발견은 시스템 사업이었습니다. 이 심천에만 등록된 렌트카 회사가 한 2천여 개가 되는데요. 저희 국내의 인구가 한 5천만이고 심천의 인구가 한 5분의 1입니다. 한 천만 정도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2천여 개 렌트카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등록된 렌트카 회사가 한 천 개 조금 넘습니다. 근데 그 적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이렇게 많은 렌트카 회사가 있다는 게 굉장히 신기하지 않으신가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렌트카 회사의 설립 조건이 50대 이상의 차량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는데 중국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이 사실 없습니다. 그런 규제 조건이 사실 없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회사가 생길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2천여 개의 회사들 중에 한 70% 정도는 굉장히 영세한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그 영세한 회사들은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을 할까 하고 저희는 다 샘플링을 해서 많이 조사를 해봤는데요. 모든 회사들이 사업을 운영하는 방식이 굉장히 다 달랐어요. 국내 같은 경우는 렌트카 회사들이 서비스를 운영하는, 진행하는 방식이 굉장히 비슷한데 심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달랐고 모든 회사들이 각각의 정말 다른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어떻게 왜 시스템으로 진화를 했을까? 왜 시스템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까라고 그래프를 일단 보여드려서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 그 영세한 회사들은 시스템이 없습니다. 예약이 들어오면 전화를 통해서 예약을 받고 그걸 수기로 적은 다음에 기사한테 종이를 찢어서 스케줄을 배차를 합니다. 그 종이에서 찢어서 배차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발전의 회사 같은 경우는 엑셀에 정리를 해서요. 스케줄을 그날 하루에 스케줄을 프린트해서 벽에 붙여놓습니다. 그러면 기사들이 아침에 들어와서 자기한테 할당된 스케줄을 떼가요. 그렇게 떼가서 그 스케줄을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예약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에 이 예약에 대한 변화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저희가 시스템 제공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2016년 11월인데요. 그 이후에 저희 시스템 안에서 처리되는 예약의 누적 숫자가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이 포인트는 어떤 포인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기존에 서비스를 진행을 하던 업체들이 우리한테 예약을 더 받아가는 것도 있고 시스템 제공을 통해서 이 회사들이 기존에 운영하던 주먹구구식의 매뉴얼 방식의 운영 방식이 저희가 제공된 시스템을 통해서 관리가 되고 그들의 고객이 몇 년 예약까지도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다 해결이 되는 과정이 됐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시스템을 통해서 오더가 처리되는 과정이 이렇게 익스포넨셜하게 발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더 의미 있는 변화는 예약에 대한 취소율인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이 서비스가 초창기에는 예약을 넣은 사람들도 물론 있었지만 예약을 넣는 것보다 취소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심지어 어떤 때는 예약에 대한 취소율이 한 50%에 육박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가 서비스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이 되고 시스템에 대한 고도화가 진행이 된 이후 그 다음에 시스템이 완벽하게 러닝하는 시스템이 벤더들한테 공급이 된 이후에는 예약에 대한 취소율이 6% 밑으로 쭉 줄어서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 벤더들한테 제공했던 시스템이 정말 엄청난 효과가 있었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차단했던 기회가 벤더들에게 정말 시스템을 공급을 해야겠다. 단순히 예약 서비스만 제공을 하는 것이 아니라요. 벤더들이 자기들의 비즈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게 저희의 질문사항이었고요. 그렇다면 저희 스스로 질문했을 때 이게 기회인가 했을 때 저희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2천여 개의 회사 중에 70% 정도가 영세한 회사고 그 영세한 회사들이 시스템을 너무 갖고 싶어 하는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여력이 없어요. 심지어 어떤 회사들은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노력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실패를 했습니다. IT 에이전트를 고용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만큼 정말 어려운 작업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2년 반 동안 노력한 결과들을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서 저희는 정말 큰 문제에 봉착을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많은 렌트카 회사가 등록되어 있고 정말 많은 렌트카 회사들이 정말 다른 방식으로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운영을 하는데 그럼 그 모든 회사들의 니즈에 맞춰서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을 하려면 모든 피드백을 다 받아야 돼요. 저희 전체 개발팀원과 디자인팀원들이 중국으로 올 초에 한 3개월간 들어가서 아파트에서 합숙을 했습니다. 그 모든 니즈를 맞춰보고 정말 빠르게 라이브 업데이트를 지원해가면서 만들어보자고 했었는데 정말 어렵더라고요. 디디가 지금 현재 개발자가 몇 천명이 되는데 그 서비스 하나를 운영하는데 몇 천명의 개발자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는 그 디디보다 더 많은 커버리지를 갖고 있는 서비스를 만들면서 고작 6명의 개발자로 그 모든 니즈를 맞춰가려고 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힘에 붙이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돈을 주겠다는 업체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돈을 거절했습니다. 돈을 주고 쓰겠다는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의 니즈에 맞추기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는 그걸 거절을 하고 저희 스스로 좀 더 내부적으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가 이 모든 수요를 맞추고 이 모든 피드백을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다시 한번 제일 근본적인 질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과연 이 사람들한테 정말 시스템이 필요한 걸까 정말 필요했던 걸까 시스템이 필요한 게 맞는데 그럼 정말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시스템일까 아니 그것보다 더 필요한 게 없을까라고 저희가 질문을 했을 때 이 사람들한테 제일 중요한 건 역시나 그들의 매출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예약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약과 시스템이 같이 공급이 되는데 시스템은 사실 그들의 매출을 성장시켜줄 수 있는 예약 이후에 따라오는 거였다고 저희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얘기를 풀어나갈 때 벤더들과 얘기를 풀어나갈 때도 우리가 이런 예약 시스템이 있고 이 시스템은 사실 너의 비즈니스를 돕는 부가적인 것이고 너한테 우리가 어떤 예약을 가져다 줄 수 있냐면 중국으로 들어오는 인바운드 인터내셔널 고객들을 너희들한테 모아줄 수가 있고 다른 나라에 있는 벤더들이나 다른 나라에 있는 서비스들과 연결을 진행해 줄 수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풀기 시작을 했고요. 그 얘기와 결론이 진행이 되고 난 이후에는 저희는 복잡한 기능은 지금 시점에서 제공을 하지 않고 기본적인 관리를 할 수 있는 세트를 구성을 하고 그 기본적인 구성을 통해서 이 영세한 벤더들이 양쪽으로 성장을 할 수 있게 해주자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영세한 업체들을 하나의 플랫폼 마인에서 엮어보자 라고 결론을 내렸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플랫폼화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맨 처음 시작했던 B2C 서비스 예약 서비스가 과연 우리가 포기를 했느냐 저희는 그 서비스 자체를 아직 포기는 하지 않았고요. 아직 중국에서는 망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플랫폼화 작업을 통해서 시스템이 제공이 되고 각 벤더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또 하나 찾았던 것들은 중국, 홍콩, 한국, 대만, 일본,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이 지역에 있는 모든 벤더들이 영세한 벤더들이 보여주는 행태나 사업 행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렸던 결론은 플랫폼화 작업을 통해서 이 다섯 개의 국가들에 각각의 영세한 벤더들 모두 다 엮어보자는 게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었고요. 지금 이제 내일부터 저희가 이제 평창에 차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비스 오픈을 또 플랫폼화 작업 이후에 시작을 하고요. 내년도에 저희들이 또 운 좋게도 평창에 공식적으로 차량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었고 이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지금은 B2C 서비스가 아니라 플랫폼화 작업에 저희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화 작업이라 하면 다들 물어보세요. 그럼 너희들이 우버나 디디와 다른 점이 뭐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드리는 말씀은 딱 한 가지예요. 우리는 우버나 디디와 경쟁을 하는 업체가 아니라 우버나 디디와 함께 협업을 하는 업체이다.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이 영세한 업체들을 저희 플랫폼 안에서 하나로 엮어서 그 차량과 기사가 필요한 업체들에게 저희가 공급을 해주는 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어떤 예로 생각을 하실 수 있냐면 예를 들면 한국전쟁에서 미국과 공산권 국가가 전쟁을 했을 때 일본이 폐망했다가 다시 살아났잖아요. 일본이 살아났던 결정적인 이유는 싸움을 하고 있는 두 큰 나라한테 미국한테 총알이라든지 자원을 공급하면서 살아났듯이 저희는 우버나 디디디나 아니면 다른 카카오택시나 다른 업체들이 서로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달릴 때 저희는 그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리소스를 제공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플랫폼화 작업을 통해서 저희가 엮은 차량과 기사들을 그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거고요. 심지어는 저희가 싱가포르에 가서 들었던 얘기고 실제로 확인했던 거는 그랩 같은 경우도 기사와 차량 수급이 너무 어려워서 헤드헌터를 통해서 기사들을 구할 정도니까요. 그런 과정들이 있는 이 오토 시장에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브랜드를 앞선에 노출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뒷단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플랫폼화 작업에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